멍청하고 의심하게 하지 말자 말라지 않아도 네 맘 봐라 눈빛만 봐도 네 맘이 내게 들 너를 보면 곧 노래가 나서 라라라라 좋아해 기다려 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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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? 아님 너야 너 일로와 너 저 친구 의심스러운데 자 너야? 너지 너네 너구나 왜 끙끙거려 응? 뭐야 야 야 야 이거 뭐야 야 정석 너 어떻게 하는거야 선배 나만 믿으랬죠? 야 야 야 신기하긴 하네 아 자놨다 자놨어 어떻게 할거야 이거 아유 진짜 가 간세야 거긴 따뜻하냐 거긴 따뜻하냐 여긴 이제 봄인데 왜 그래 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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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여기까지는 웬일이냐?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. 안 틀렸다고요. 뭐? 사부가 보살펴주고 치료해줬던 동물들 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세요? 알 게 뭐냐? 다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뭐. 가방 보면 거짓말 잘 못해. 궁금하면서 왜 아닌 척해요? 가방 보면 거짓말 잘 못해. 근데 그 중간에 지켜봐서 잘 못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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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민희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봐줄 수 있어? 그럼요. 들어왔어요. 아저씨 말고 저기 앉은 젊은 총각. 저, 저, 저요? 우리 할머니께서 사로 볼 줄 아시네. 민희는 어디 있어요? 할머니. 민희? 아, 민희야. 민희야. 왜? 아, 민희야. 아, 민희야. 이게 민희라고? 예, 예, 예. 할머니 이름 잘 지었다, 민희. 민희요, 민희? 예, 민희, 이쁘잖아요. 아유. 아유, 이게 민희가 맞긴 한데요. 너무 많이 먹었을 게 몸줄이 불어가지고. 아, 많이 먹었으면 그래요. 아유, 이렇게 잘 먹으니까 돼지죠. 너무 재밌니? 어? 일어났네? 잘 잤어? 배고프지? 밥 먹을래? 너 이거 뭐야? 이거 먹으면 어떡해? 괜찮아. 그럴 수도 있지. 오늘 날씨도 좋은데. 데이트하러 갈까? 눈꽃 좀 떼고. 갈까? 가자. 으이그. 놀라기는. 잘 지내고 있지? 나는 그때랑 비슷해. 조금 바빠지긴 했지. 이제 동물이랑 얘기할 수 있냐고? 글쎄. 어때? 멋있지? 멋있지? 이제 아빠한테 가자. 일로와. 자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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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앉아. 자. 잘 지내고. 자. 자. 야 가자. 야. 가자. 웅아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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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노네?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